다음에 시세 파악은 어떻게 하냐 바로 디스코나 밸류맵을 통해서 시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는 요 디스코거든요 그래서 디스코에 오셔가지고 전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상업용 건물, 토지, 단독 다가구, 숙박시설, 공장, 창구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형성을 제가 이 지역은 자주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까지 보면 2차선 도로를 접하고 있다면 백렌리의 계획관리지역의 2차선 도로변이라면 보통 시세는 100만원 이상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다면 그만큼 투자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면도로로 가면 금매가 보통 55에서 65만원 꼴에 나오는 경우가 금매가격이 이 정도고요 호가는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수익성을 보자면 이렇게 금매가격 이하로 살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단점이 뭐가 있냐면 디스코나 밸류맵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이다 보니까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누락되는 정보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집안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찍으면 몇 년도에 어떻게 거래됐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점은 누락되는 정보가 있다 두 번째는 매매 계약자 당사자 간에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했다 하면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래서 보통 그 부분까지 찾기가 힘든 게 단점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밸류맵이나 실거래가보다 개발지는 시장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용이고 디스코나 실거래가는 참고용이고 정확한 거는 발품을 받아서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파악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발품 팔기 전에 어느 정도 속아서 산다든지 준비가 안 되면 정보가 늦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손품 단계에서 이렇게 디스코라든지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엑셀 파일을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엑셀 파일을 이제 조금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면 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아무래도 핫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획부동산에서 속아서 샀던 혹은 좀 안 좋은 거래 사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외시키고 이렇게 보시면 170에서 평상가는 160 이렇게 거래된 게 이제 최고가고 그래서 아무리 백년리에서 누가 봐도 제일 좋은 땅인데 200만원은 아 조금 비싸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이제 보통 이제 그 다음 중위 가격이 한 120에서 130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제 90에서 뭐 한 110만원 정도도 있고요 다음 이제 지분을 제외시켜줘야 되는데 60만원에서 80만원대도 거래가 많이 있구나 제가 이걸 내림차순에서 이렇게 쫙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는 요령이 우선은 지역별 용도지역을 봅니다 어떤 어떤 지역 저는 이제 하서면 백년리 지역으로 필터링을 하고 다음 지목은 별로 안 따져요 다음 이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내림차순으로 해서 용도지역별 가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별 가격을 보는데 평당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건 어떤 게 있는가 지분을 제외하고 높게 형성된 게 어떤 게 있는가 보고요 다음 이제 전체 가격을 봐줍니다 이게 만원 단위로 형성이 제가 정리를 했는데 3억대까지가 거래가 있죠 제일 비싼 게 3억대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3억짜리 땅을 사면 나중에 두 배가 올랐다면 6억이 되겠죠 그러면 6억이 나중에 팔기에 무거울 수 있는 동네가 이 동네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억짜리 땅을 샀는데 두 필지로 이렇게 땅을 샀는데 이게 3억짜리인데 이게 두 필지로 분할이 된다 그러면 각각 3억에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격을 보면서 무게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억에 나중에 팔 때는 3억 정도까지는 수요자가 있겠지만 그 이상은 수요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이제 거래량을 보는데 이 동네에 거래가 당연히 연도나 연도 대비 언제 거래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언제 거래가 많이 일어날지 이래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되는 면적이 주로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적절하게 거래되는 면적이 주로 이래 보시면 이제 가장 크게 거래된 게 280평이죠 그래서 세만금은 1000평, 2000평 이렇게 거래는 게 많이 없다 주로 이렇게 계획관리지역 기준으로는 200평대에서 100평 전후가 참 많구나 그래서 내가 500평의 땅이 있다면 그거를 바로 팔기는 좀 힘들 거고 분할을 해서 250평씩 파는 게 더 좋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가장 추천드리는 지역 중에 하나는 하서면 백렌리라는 지역이고요 다음 이 하서면 백렌리와 쌍벽을 이루는 데가 장신리라는 곳인데 살짝 한 10만원 정도 조금 저렴한 곳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80에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고 이면도로는 45에서 55 호가는 65에서 100만원까지 이렇게 호가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세만금 개발지죠 세만금 개발지인데 다음 이쪽이 뭐냐면 세만금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세만금 남북 이축도로가 있고 내부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교차로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장신리 중에서도 가장 추천드리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니면 이 메인도로를 접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 도로가 있죠 여기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획관리지역들도 괜찮지 않을까 여기가 1순위 여기가 2순위 그리고 이 메인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아니면 뒤로 갈수록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 된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 파일 나눠드릴 테니까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당 금액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 가격이 어느 평당 금액은 제일 비싼 게 120만원대고 보통은 50만원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다음 전체 제일 비싸게 거래된 거는 1억대 1억대 좋은 땅이 그래서 평당가를 내림차순을 해야 돼요 좋은 땅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안 좋은 땅이 5억 6억 거래된 거 말고요 그래서 좀 좋다 싶은 거는 대부분 1억 단위가 제일 크게 거래된 거 2억대가 이래 또 있네요 다음 마찬가지로 장신리 계획관리지역 내림차순 그래서 연도 계약 연도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면적을 보면 가장 큰 게 148평 200평짜리 199평 여기 있고 150평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에서 200평 사이가 가장 이제 좀 인기 있는 계획관리지역이네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